무속인도 사람이다. 올마이티브. 어린이가 아무래도 또 어린 나이에는 그렇죠. 먹고 놀고 유흥으로 그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그러다 보면은 뭐 알바해서 술로 다 없애버리고 또 남녀간의 문제겠죠 그런 걸로 인해서 금전으로 인해서 많이 힘들어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만 조심하시면 되겠고 33살 용띠 사기를 조심하셔야 돼요 사기 남녀간의 이런 다툼 구설 요런 것도 좀 조심해야 되고 왜냐면 이 용띠의 경자년에는 이성 간의 문제가 제일 커요. 어떻게 보면 그게 근데 용띠들이 보면은 이 차분하지를 못해요 잘 나가는 것 같지만 자꾸 변화를 줘요. 그것만 좀 자중을 하고 이 경자년에 간다 하면은 좀 괜찮아요 근데. 그래서 33살 용띠 같은 경우에도 내년에 그런 것들을 좀 조심하시고 깜짝 놀랄 일이 있을 거예요 아마 운전을 하고 가다가 내가 깜짝 놀라든지 그래서 멍 때린다든지 이런 거는 하면 안 돼요. 항상 급하게 서두르지 마시고 하시면 되고. 아 내년에 45살 용띠 너무 좋아요 뭐 문서 거래 뭐 45살 용띠도 결혼 안 하는 사람이 있겠죠 그럼 또 결혼할 수도 있어요 내년에는. 응 그런 것들도 괜찮고 56살 어떤 분들이 얘기하는 거 50이 용띠가 내년에 돈으로 대박 나는 애라고도 해요. 근데 그런데 너무 치우치지 마시고 사람의 노력도 필요한 거예요. 57살 용띠는 잘못해가 기가 얇아하고 슥득슥 넘어가다 보면은 내가 금전에 손실이 오고 인간관계 내가 인간관계도 어떤 사람한테 내가 조심을 하냐. 제일 가까이 친한 사람 멀리서가 아니고 내가 나를 제일 그동안에 도와준다 카고 뭐 너 밖에 없다 카고 막 이런 사람들 있잖아요. 입 바른 소리 잘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한테 내가 당할 수예요. 값진 생애에 올해 용띠 여 갑자가 들어가는 사람들은 올해 안 좋아요. 왜 그러냐면은 금이 목을 치는 형국이에요. 말 그대로 도끼로 나무 모가지를 딱딱 치는 형국이에요. 이 갑자가 들어가는 이 이 띠들은 좀 조심하셔야 돼요. 갑자가 몇 살에 들어오냐 일곱 수에 다 올해 들어와 있어요. 그래서 일곱 수들은 내가 용띠여서 합이 들어서 삼합이 들었잖아요. 이십 년에 경자년에 자 삼합이 들어서 나는 좋다. 그리고 여태까지 힘들었던 시기보다는 아마 내년에 그래도. 좋긴 좋아요 용띠들이 좋은데 그래도 조심하셔야 돼요. 그것만 믿고 가셔서는 안 돼요. 자 용띠에 관해서 대처적으로 가는 큰 그림을 놓고 얘기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필요하신 분은 또 천국사 회원이한테 전화를 주시고요. 생각이 너무 많으세요. 육십 아홉 살 이분들은 내년에 이제 또 건강도 조심하셔야 되고. 아홉 수에 드셨잖아요. 아홉 수 또 애군 액살이 뻗쳐 있는 해잖아요. 남 돈 빌려주지 말고 사기 당하는 거 조심하시고 건강 이런 것만 좀 조심하시면. 그나마 하는 일은 그냥 이렇게 묻어나게 변화 주지 마시고. 그대로 이렇게 생각을 신중하게 하셔서 그냥 변화 주지 마시고 그대로 가시면 괜찮겠어요. 예 또 궁금하신 거는 전화 주세요. 용띠들 그동안에 좀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대체적으로 용띠들은 근데 이제 신자진 올해 경자년이니까 합이 들었다고 해요. 그래서 그나마 용띠들이 올해 좋다고 봐요. 그런데 좋다고는 보지만은 다 용띠들의 또 특성상 내가 그걸 버리고 가는 사람들도 많단 말이에요. 우리 제부가 이제 경자년으로 가면 57 용띠인데. 아 처형 언제 나는 좀 괜찮아지냐고 맨날 물어봐요. 근데 잘 얘기를 제가 안 해주죠. 아 아